러시아의 만행이 위성사진으로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공물을 동맹국인 시리아로 빼돌리는 장면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크림반도 해안 세바스토폴 항구의 위성사진에 러시아 국기가 걸린 화물선이 포착됐습니다. 며칠 뒤 이 선박들이 러시아의 동맹국인 시리아에 정박해 화물칸문을 열어놓은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수확된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러시아는 마리오폴 한국까지 장악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마저 차단해 세계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tsky porti ukraineayne takșo sviit opinethse na parozi strachnoe prodovolchooü Etsurii krizii itse ne prosto Sinnova akrizze. 농부들의 한숨도 커져 갑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블라고베신스크와 중국 헤이어를 가로지르는 1.2km의 헤이롱장 대교를 정식 개통한 겁니다 중러 두 정상은 이를 축하하는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중국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는 등 서로를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